안녕하세요. 민경 장군 김민경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 맛있는 녀석들이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국 각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맛둥이 사장님들을 직접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맛있게 먹고 냉정하게 평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식당의 이름과 그리고 주소 그리고 맛있는 녀석들 이 그 식당을 찾아가야 하는 이유를 꼭 남겨주세요. 음식마다 자부심이 있는 우리 맛둥이 사장님들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